나이가 먹다 보니까 갯살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 열심히 다니는데 근육 자체가 생기질 않아요. 그 근육 찾을 수 있는 방법. 평생 쓰는 근육. 근육의 컬러를 채워라. 근육의 컬러를 어떻게. 적색근이랑 근육과 백색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요. 살을 빼기 어렵다. 살을 빼기 어렵다. 77 사이즈에서 4, 4로 적색과 백색의 컬러를 풀로 채워드릴 운동법입니다. 뒤로 가면 앉으세요.